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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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진짜 이쁘다. 아유, 아유. 아유, 형님. 앉으세요. 어디야,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니, 왕장 속으로. 노은이, 이리 와. 이제 이리 와. 이제 이리 와. 일정 속. 형이 앉아, 뭐고 난 이리 와.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옛날에 봤었죠, 우리? 처음. 아, 처음 뵀었다고? 안녕하세요. 처음 뵀다고? 네. 나 많이 봤는데. 아, 그래요? 그냥 우리가 많이 본 거 아니야? 많이 본 거예요. 내가 많이 봐서 그런가? 일단 따뜻한 거 좀. 아, 이거 지금 아침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네. 아, 지수성차니까 되게. 조식, 조식. 조식, 조식. 아, 예. 상견례 해야지. 아, 우리 다 처음 보는 거 아니야? 다 처음. 나도 처음 봐. 저도 처음 뵈요, 다. 저도 처음 뵈요. 저는 82년생 37살 황철입니다. 고맙습니다. 82년생이 우리가. 아, 82년생? 네. 아기가 왔네. 아, 이거 또 궁금 없이. 처음에 이제 계속 해외랑 국내랑 왔다 갔다 하느라. 맞아요, 맞아요. 네, 하느라. 프린스시니까. 아, 지금부터는 아니고요. 왕자님, 왕자님. 미리 해외랑 왔다 갔다 하느라니까. 앞에 뭐가 붙여. 무슨 프린스 이렇게 붙여. 나 들었는데. 네, 대륙 프린스. 대륙 프린스요? 아, 진짜 대륙 프린스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제일 부로 또 얘기합니다. 대륙 프린스? 아, 자기 부로는 얘기 못하겠다. 대륙 황태자부터 해가지고. 대륙의 왕자. 여러 가지 얘기. 같이 한번 중국 가야 되는데요. 왜 중국말. 중국말 잘하지? 잘하셔, 중국말. 아니요, 그냥 ED&D&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어. 아니 그러면 가면 완전 이게 약간 굿빈 대우. 아, 그런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황태자인데요. 이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때문에. 되게 잘 듣죠. 네, 잘. 많은 이슈를 받았죠, 거기서. 좀 낮은 것처럼 뱅뱅뱅. 바쁜 스케줄을 보내느라고 사실은 제대로 된 휴식이 없었겠네요. 제가 밖에 나가서 이렇게 익사이팅하게 이렇게 막 다니고 한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원래 예전에는 친구는 차를 타고 팔로우 오고. 저는 오토바이를 타고 캠핑을 갈 정도로. 되게 쓸데없는 짓이잖아요, 사실은. 아니 왜왜왜왜. 굳이 차를 놔두고. 차를 가지고 가는데 굳이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갈 필요가 없는데. 아니 근데 라이딩을 하고 싶으니까. 네, 라이딩하고 싶어서 막 타고 가고 또. 근데. 최근에. 나다니지를 못하는 거죠, 사실은. 멀리 해변을 본다거나. 산을 간다거나 그럴 만한 여유가 많이 없었어요. 엄청 바빴죠. 저는 거의 뭐 일하죠. 네. 작업을 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시간이 있을 때 맛집 같은 곳에서 가보고. 그게 방법. 저는 이제 솔로 가수다 보니까. 동생은 이제 팀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네, 같이 하는 겁니다. 혼자 가야 되죠. 증량 계획이 있으신. 네? 증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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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계획이 있으세요? 증량이 뭐죠? 아, 감량 말고. 아, 아. 증량. 증량. 우리 다시곤에서는. 아, 너무 좋죠. 증량 목표가 몇. 아, 너무 좋죠. 굉장히 많이 먹어요. 아, 그래요? 네,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운동을 많이 해가지고. 삼겹살 먹으면서. 공깃밥 아홉 공개 먹고. 네, 놀라니까 왜 깜짝이야. 저는 아무것도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어렸을 때 춤을 췄었거든요. 댄서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계속 먹어도 배고파요. 진짜 우리 다시곤에 온 걸 환영합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그냥 다시곤 했죠.